나 이거 왜냐면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아까 전에 우리 밥 먹는데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야 이거 시켜먹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있어요 물 올라오는데? 자기 챕을 정말 정말 잘 뿌리거든요 뿌리고 있어요 잘 뿌리죠? 샵은 많아야 제맛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따뜻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전 총목자가 제일 좋아요 베이집 지금 보시는 여러분 시켜드실 생각하고 계시죠? 네 아니요? 먹었는데요? 전태찌개 한식으로 두둑기 먹고 왔는데 이 시즈닝이 여러분 시즈닝이 꼭 뿌려 드셔야 돼요 조화중 그래요 누나 저 소리가 많이 안 돼 예쁘다 싶다 다른텐데 어딘가 Wei 따뜻재 네가 따뜻하지 네가 따뜻하지 저 거기를 바view 네가 따뜻하면 오래가지 않는데 다 같이 갈게요 너무 맛있어. 얼른 먹으면 좋겠다. 소장 언니와 핫도그의 조합은 좀 있다. 마지막 한 입. 언니 사진 너무 예쁘네요. 신비가 되게 팝인적이다. 나 근데 정말 팝인 줄 알았어. 이렇게 다니면 누군지 모르겠다. 체다 치즈. 예원아 뭐 먹을까? 모짜렐라 체다 치즈. 너 모짜렐라 하지 않았어 방금? 모짜렐라 체다 치즈. 모짜렐라 체다 치즈. 왜 물어볼까? 그냥 치즈님도 뿌려먹고. 원래 핫도그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따뜻하다고 해서 먹는데. 따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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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맛있어? 맛있어? 그치. 그래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시켜먹으실 거야 지금. 여보 나. 딱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너 왜 시즈닝 안 뿌려먹어? 안 좋아해? 뿌려먹는 거야? 없어? 오늘은 안 뿌려먹겠어. 뿌려먹어 봤어? 말도 안 돼. 맛있어. 그리고 최근 먹었던 명랑 중에 제일 맛있어. 역시 뭐는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아 왜 그러세요 오늘 저한테.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. 저 많이 안 먹는데. 제가 한번. 제가 한번. 식을. 여기 밑에. 저는 기본 피자를 좋아해요. 오늘 보시는 분들 다 먹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? 네.